1월 7일 밤 이성윤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강남일 전 대검차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한술 더 떴어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시시비비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강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입니다. 1월 10일 날 검찰 출신인 주강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에서 성성장구에서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이성윤 씨를 향해서 포문을 열어 제쳤습니다. 검찰 인사담당 국장으로서 인사 대상이 됐던 검찰 고위 간부 여러 명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자를 발송한 장본인이 바로 이성윤이다. 문자 내용 첫 부분에는 약을 올리는 듯한 표현이 들어있고 중간에는 독수리에 가까운 흠한 말이 들어있고 마지막 부분에는 주님과 함께하길 바란다는 말이 들어가 있다. 마치 권력에 취해 이성을 잃은 듯한 문자를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검찰 출신인 주강덕 위 국회의원의 주장에서 두 가지의 오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명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아니고 강남일 전 대검차장에게만 보낸 메시지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문자 내용에 대해서는 읽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논란이 예상되자 법무부는 오후 늦게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개인 간에 주고받는 문자 내용이 유출되고 심지어 왜곡되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직무 수행에 대한 정치적 공격 소재로 사용되는 사실이 개탄스럽다. 지켜야 할 선을 넘어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1월 7일 밤 대검차장과 검찰국장사에 오고 간 문자 메시지입니다. 1월 7일 밤 늦은 시간에 강남일 대검차장은 1월 8일 오전 10시에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것이 아니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언론을 통해 듣게 됐다는 것이 법무부 이성윤 검찰국장이 취할 태도가 아니고 더더욱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검의 2인자에 해당하는 대검차장의 언론을 통해서 인사위원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실입니다. 강남일 대검차장은 급히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몇 번 전화 연락을 했지만 전화가 연결되지 않으니까 업무 회비를 하는 파트너죠. 대검차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은 특히 인사와 관련해서 그래서 업무 회비를 하는 파트너로서 당연히 이성윤 국장이 연락을 취해줘야 되는 거죠. 전화를 했으면. 검찰로서도 매우 중요하고 법무부로도 중요하고 또 법적으로도 취해야 될 의무가 이성윤 법무 검찰국장이 갖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은 끝났어 여시나 먹어 이런 행동을 한 거죠. 전화를 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강남일 대검차장은 전화 연락이 되지 않으니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사전에 심의를 충실해야 하니까 인사위원회의 구체적 안건을 알려달라. 총장님께 오전에 인사안을 보냈다고 들었는데 더 일찍 좀 보내달라. 검찰총장을 보필하는 대검차장으로서는 당연히 취해야 될 그런 행동이죠. 그렇다면 사정이 있어서 검찰 출신인 법무부의 검찰국장인 이성윤 씨가 사정이 있을 수가 있죠.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장관이 뭐 추미애 장관이 보여주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죠. 그러면 전화를 해서 사정이 이러니 내 입장도 좀 고려해서 이렇게 검찰한테 인사위원회와 관련된 안을 보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거는 뭐 선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사전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검찰정법 제34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1월 8일 새벽 시간이죠. 아주 이런 시간에 이성윤 국장이 업무와 관련된 인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고 주님 이름으로 운운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떠나가지고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이성윤 국장이 그 처신이라는 것이 잘못된 처신인 거죠. 늘 좋은 말씀과 사랑으로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늘 관심을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그래도 그럭저럭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입니다. 평화와 휴식이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없는 거죠. 업무 관련된 파트너니까 당연히 인사위원회 관련 사안에 대해서 피드백을 줘야 되는 것이죠. 특히 한 가지는 평화와 휴식이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린다는 것은 영어 표현으로 이렇게 하면 장례식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I pray for 누구누구누구 and rest it peace 주로 장례식에 사용하는 그런 아주 규범화된 문장이죠. 한마디로 잘 가시오 명복을 빕니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문제점을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째는 법적인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법무부 관계자들이 무시했기 때문에 의법 처리 돼야 된다. 그 의법 처리 대상에는 이성윤 현재 중앙지검장 뿐만 아니고 추미애 장관도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검찰 법 제34조에는 당연히 인사에 앞서가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과 상의하도록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어긴 겁니다. 일부러 보여주지 않는 거죠. 이를 보필하는 검찰총장을 보필하는 대검찰자는 당연히 늦은 밤이든 어디든 간에 문자를 통했었던 전화를 통했었던 간에 법무부의 파트너인 이성윤 검찰국장에게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둘째는 인간적으로 아주 저질이란 겁니다. 우리는 점령군이다. 너희들은 끝났어. 이런 의식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대검차장에게 물을 먹이고 동문서답식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있다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없는 거죠. 법무부의 검찰국장이 검찰 몫인 당령직 인사위원인 대검차장에게 대검차장의 문의에 엉뚱한 덕담만 내놓는 것은 그건 그야말로 법무부가 완전히 검찰을 무시하고 법적으로 위반하면서 인사를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옳은 일이 아닌 거죠.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룹에 속하는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늘 이런 모양입니다. 좀 정상적으로 하면 무슨 덫이 나는지 좀 합법적으로 하면 덫이 나는지 좀 인간적으로 하면 무슨 덫이 나는지 탈이 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모든 걸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백년 천연 해 먹을 것처럼 보이지만 권력이라는 것이 결국 돌고도는 것이죠. 세월이 가고 나면 이런 일들은 상당히 부끄러운 일들이죠.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1월 13일자에 무엇이 두려운가를 보시고 보리스님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배운 사람들 특히 지식인들의 타락 사회주의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은 생계 문제 때문에 일하느라 이런 문제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좌파 포퓰리즘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생업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보다 지식인들이 더 사회주의 사상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한정된 세계, 통제하기 쉬운 세계, 실험하기 쉬운 세계 등에서 많은 시간을 봉행했기 때문에 역동적으로 변하는 세계, 개방된 세계, 변화 무상한 세계, 끊임없이 적응해야 하는 세계, 그런 시장 질서를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소련이 멸망하기 이전까지 프랑스에는 수많은 쓸모있는 바보들, 레닌 표현이죠. 쓸모있는 바보들이란 것은 좌익 지식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아직도 친북 발언이나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도 국가가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해서 나라를 성장시켜야겠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언젠가 한국의 대표적인 그런 IT 기업에 퇴직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 말씀이 그렇게 높은 봉급을 받으면서도 그 기업의 엔지니어들 가운데서 그렇게 좌파사상에 경도된 사람들이 많다고 한탄하도 가능하죠. 어떤 사회에 대한 특별한 그런 지식이 없을 것이고 본인이 다루는 그런 IT 분야에 제한되고 한정된 세계를 항상 상대로 하기 때문에 사회공학적 시각을 갖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모든 게 다 통제 가능한 시장은 통제가 불가능한데 지식인들이라고 해서 사회주의 사상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리스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시면 댓글이나 질문을 통해서 뭔가를 던질 수 있고 저는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 되시면 공병호TV 외에도 자신을 성장시키는 자기개발과 자기경영에 관한 새로운 채널인 공병호의 자기경영이라는 채널도 방문하시고 구독하셔서 잘 사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